KTWIZ 선수들 오우 오우 잘한다 자 받이고요 자 오늘 경기 우리 하나이 선수들 홈팀이죠 KTWIZ 선수들 양 팀 선수들 모두 큰 부상 없이 멋진 경기 펼쳐달라는 의미로 힘찬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홍론 고시환 홍론 고시환 2,3 풀카운트 어이로 갑니다. 한글자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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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 자막 되삼说,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유용균 유용균 무너지는 투수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